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도구의 교수원교입니다. 네,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많았고요. 사실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노래하다가 또 오랜만에 혼자 무대를 뵙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잘생겼어요! 이렇게 영향이 와서 여러분들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이따가 저희 INFJH 무대도 무대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무대는요. 얼마 전에 아주 멋진 노래로 컴백을 한 굉장히 깜찍하고 멋진 최고의 걸곡입니다. 레인보우의 무대가 무대이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